뉴욕시는 오늘 안전 규정을 위반한 300개 이상의 건설 현장에 대해 폐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플로리다 붕괴 사고 이후 내려진 조치여서 주목됩니다. 제휴사 뉴욕 KBTV의 보도입니다. 뉴욕시 건설부는 감독관에 의해 안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322개의 건설 현장에 대해 부분 또는 전체 폐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올 들어 뉴욕시에서 7명의 공사 인부가 안전사고로 사망하면서 건설부에서는 건설 현장에 무관용 안전 원칙을 도입하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이번 조치는 지난 24일 플로리다에서 12층의 콘더미늄 빌딩이 처참하게 무너져 건물 공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증가한 상태에서 내려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브루클레인에서는 3분의 1이 넘는 건설 현장이 안전 규정 위반으로 폐쇄됐습니다. 올해 건설 인부 7명의 사망 중에는 지난 5월 22일 뉴욕시티에서 한 인부가 엘리베이터 통로로 떨어진 사건과 같은 달 27일 폐쇄된 한 은행 건물의 지붕에서 한 인부가 떨어져 사망한 사건이 포함됩니다. 보고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뉴욕시에서는 1,000명이 넘는 건설 인부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은 인부들이 제대로 된 안전기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높은 층에서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달 시의원들은 공사 계약 시 라이센스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법안을 포함해 건설 현장의 안전성 도모를 위한 5개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